하나, 둘, 셋! 인천, 인천! 안녕하세요, 니넨스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자단팀을 뽑아서 루팡 왕을 한 번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네, 좋습니다! 레츠고! 팀 어떻게 나눠봐요, 저희? 뭐... 대한민국 이렇게! 둘, 둘! 아, 좋습니다! 우리 막내라이, 우리 막내라이 세 분부터 뽑으실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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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희가... 뽑아봐요, 뽑아봐. 보라. 개인기를 루팡 왕아! 오! 개인기 맞지 마, 아닌가. 제가 빼고... 오, 네. 시영 씨! 준혁이 형의 지렁이 원이라고. 이겼다, 이겼다. 오! 가겠습니다. 원조 버전. 우리가 4절 하는 팀! 네! 와! 와! 오, 네. 우리 시영이가 더 잘할 때. 형 잡을 수 있지? 형 잡을 수 있지? 잘 잡을 수 있지. 호, 여, 저! 호, 여, 저! 반대. 팀 대표! 박씨, 여! 오! 오! 오, 약간! 지렁이라기보다 그냥 힘이 좀 오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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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도현이 형의 게임입니다. 오우 이거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닌가요? 네 오우 먼저 자연히 하고 있어 파이팅! 조심해 하겠습니다 도전! 하나 둘 셋 와~~ 이거 가시내주시면 돼요 와 대박이다 죄송했대 여기 불만 될 거 같아 아 우리 보고 여기 뒤에 보고 했는데 한쪽에 보고 했어 도전 하나, 둘, 셋! 저희 팀 만네에 유빈이에 유빈이가 요즘에 밀고 가는 그게 있거든요. 나한테 오라는 그거 있잖아요. 와 나이는 못 서겠네. 아 비용이 마트인데. 제가 또 그리고 마트에 이어서도 만네 라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보여주시겠어요? 미래소를 보려면 더 쇼로 와. 우리 우리 좀 굉장한데요. 뭐야 학교.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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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발전해. 자 우연이 해봐. 갑니다. 미래소년 팬분들 더 쇼로 와. 반전 매력을 루팡하라. 반전 매력 하면 또. 그러니까. 맞고 있는 두 명이잖아. 그러면은 더 쇼로 2행시 해볼게요 제가. 둘, 셋! 더! 더 쇼에 우리 미래소년이 왔으니까요. 쇼! 쇼! 쇼랑 이리 와. 아 감사합니다. 저는 더 쇼로 하겠습니다. 둘이 경쟁하면 안 돼. 왜 아니지? 둘, 셋. 더! 더! 더 쇼에 미래소년이 왔으니까. 쇼! 쇼리 찔러!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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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빵빵지 커플. 빵빵지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빵빵지를 하면 또 노란색이죠. 노란색 맞나요? 오! 킬링 버트를! 루파하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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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 버트를 루파하라. 킬링 버트를 하면 아치와 시댄트를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한 번 보여주세요. 우츄 우츄. 여기로 갈게요. 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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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이 생각보다 뭐 없을 해야 돼. 어. 오! 오 추운 버전. 너무 추운다. 약간 오두완전 스타일. 추운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이제 방금. 시영이의 그. 오케이. 오! 보여주세요. 원초 버전. 하나 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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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저희가 한 번 풀어주세요. 이걸 빼실 수 있다고? 쇼핑할 수 있다고? 오! 아홉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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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핸드척! 핸드척. 핸드척. 악십이 안했어. 악십이 안했어요? 와 대박! 오! 하나! 둘! 셋! 됐다! 사실 어느 팀이 어떻게 뽑는지 보고 뽑자 이러고 뽑았는데 서로를 뽑는 것 같네요. 아무거나 시켜주시옵소서. 막내는 앞에서 재롱을 피우거라. 그리고 두 번째 막내는 어깨를 주무르거라. 야! 야! 첫째는 나의 어깨를 주무르거라. 그리고 모이즈, 우리 물이 먹고 싶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지금까지! 인터퓨처! 미래표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